완전히 다르고 MONO가 이제 16년부터 18년까지의 RM의 기록이었으면 지금 나올 앨범은 아마 19년에서 22년까지의 제 일기장 제 아카이브 I haven't shot the music video or the cover yet 이번엔 호빈 보면서 저도 느낀게 많아서 저도 이제 재밌게 장점만 쏙쏙 빼가지고 호빈과 보면서 용담이고요 호비랑은 조금은 다른 결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재밌는 것들 하면서 제 특성상 좀 잔잔하게 갈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 자체도 스스로 인보를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너무 힘들어 호비도 그랬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여기다 몰입을 너무 하고 여기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리니까 너무 진짜 사람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국 완성이 될 때마다 좋고 뭐 아마 밑에 나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조금 조금 다른?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메인이었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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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